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살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4절에서 제시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평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었는데 이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이고 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이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 또는 그 신앙생활의 권면을 담고 있다면 오늘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일들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깊게 살피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오 원문에서는요 이 세 가지 권면이 다 살피라 라고 하는 이 동사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 살피라 라고 하는 헬라오 단어는 에피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사역자나 장로들을 뜻하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나 장로들이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서로서로 그렇게 돌보고 살피라 라는 겁니다 주의깊게 살피라는 건데 초기 그리스 주석가인 데오피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행 중인 어떤 상단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피라는 거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낙오된 사람은 없는지 처지는 사람이 없는지 또 어디 분실되는 물건이나 없어지는 물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어딘가 여행을 할 때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단체로 가게 될 때 그 단체를 이끄는 리더나 가이드들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 세는 거죠 그래서 버스에 타면서 숫자를 세고 내리면서 숫자를 세고 또 어디로 이동하면서 또 도착해서 숫자를 세고 계속해서 숫자를 셉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중간에 빠진 사람 없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딴 데 한눈 팔고 있다가 못 따라오면 국제 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원 점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리더는 이렇게 숫자를 딱 점검을 해보고 맞으면 이제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면 딱 보면 누가 빠졌는지 알겠지만 사람들이 20명 30명 넘어가면 숫자는 분명히 부족한데 누가 빠진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사람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옆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는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서 조를 또 편성을 합니다 뭐 4명씩 5명씩 이렇게 소급으로 조를 편성해서 자 조장들 혹시 자기 조언들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조장들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쭉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자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여행을 하다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룹이 잘 여행을 마치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딱 이와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크리스찬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평생 동안을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여행을 아름답게 즐겁게 잘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를 돌보고 살펴야 되는가요? 처진 사람이 없는지 또 빠진 사람이 없는지 없어진 사람이 없는지 아픈 사람이 없는지 서로서로를 잘 살피고 돌보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알 게 아니고 옆사람이 안 왔어요 옆사람 안 왔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가이드에게 또 총 책임자에게 지금 옆사람이 아직 안 왔습니다 보고를 해야죠 또 멀미가 심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혹시 멀미약이 있습니까? 또 두통이 있습니다 혹시 비상약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전체가 잘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송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돌보고 특별히 은혜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저 사람 함께하는 구역들 식구들이나 또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좀 은혜가 떨어지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당장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뭐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신앙에 어떤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또 봉사 중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막 은혜를 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왠지 조금씩 조금씩 이게 신앙생활에 힘이 빠져간다 관심이 좀 빠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그룹의 리더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옆에서 더 열심을 내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붙들고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태가 안 나지만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해도 내가 은혜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점점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은혜가 가득 차랑차랑 차 있어야 합니다 항상 차를 타고 다닐 때 기름이 항상 차 있으면 아예 그냥 풀로 차 있으면 사실 그것도 열 효율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절반 이상 3분의 이상 이렇게 차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4분의 1쯤으로 떨어지고 점점점점 이 연료가 이게 제로에 가까워지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때가 되면 엄청 불안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신경 쓰고 보게 되고 이 정도 기름이면 몇 킬로 탈 수 있나 늘 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운전을 할 때 이 기름을 넣어야 될 때에 제대로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계기판이 제로를 가르쳐도 일명 앵꼬가 돼도 한 50킬로는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지금 앵꼬이 지금 기름 기기판 다 완전히 제로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거기까지는 교회까지는 갈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나오는데 갑자기 얘가 RPM이 확 올라가면서 23,000, 24,000 올라가면서 워웅 하더니 갑자기 중간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기름이 떨어지면 RPM이 엄청 올라가면서 막 떨다가 작동을 멈추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핸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죠 그런데 다행히 그 시동이 꺼지는 동미씨의 그 한 200미터 앞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내리막길이고 해서 잘 이렇게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다시 운전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자동차가 연료가 바닥이 나면 엄청 RPM이 올라가고 막 그 요동을 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행에 떨어지면 막 RPM이 올라가고 막 화가 나고 모든 게 막 흔들리고 요동을 치다가 신앙생활이 확 꺼지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료가 충분히 차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연료가 떨어지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지나가는 농담에도 내가 막 마음이 상처받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고 또 모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아 저분이 옛날보다 좀 많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말하는 거라든지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곤면을 하고 같이 훈련을 받자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그래야만 그 사람도 살고 그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곤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곤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비단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것이 다 파급 효과가 있어요 다 같이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 옆에서 같이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처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도 같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전체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점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번매는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쓴뿌리가 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더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가 뭐냐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조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뭐냐면 이 무리 안에서 어떤 이단과 배교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독초와 쓴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전체 무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전체가 굉장히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단에 한 번 들어오면 교회가 막 흔들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사실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아주 몸살을 알았습니다 또 그냥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이 나는 여화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를 커밍하고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절대 자기는 신천지 아니라고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점점점점 이단 사상에 물들여서 데리고 나가거나 내지는 산 옮기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막 들어와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교회를 싹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그냥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참 예전에 광주 시내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아프고 그리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어느 정도 방심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거나 밖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깊게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한 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제 막 그 분위기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은 또 신천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섬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배척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서로가 잘 이렇게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살펴보는 것에서 사실 끝나면은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서로를 잘 이렇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성도들이 알고 그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이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좋은 풀들을 풍성하게 제공하면 낭들이 다른 걸 잘 안 먹습니다 예전에 양떼목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겨울에 갔습니다 겨울에 가니까 박목대에 있는 양떼들이 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사료를 한 바가지씩 갖고 가서 양들에게 먹이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바가지를 들고 딱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집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딱 이 바가지를 딱 내면은 얼굴을 거기다 딱 쳐박고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막 그 힘에 딸려갈 정도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사료를 먹습니다 그 동일한 양떼목장에 최근에 한번 다시 갔습니다 풀이 푸른 풀밭이 그냥 쫙 펼쳐져 있잖아요 똑같이 사료를 들고 먹이주는 체험을 하려고 딱 갔는데요 사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코앞에다가 야야 좀 먹어봐라 이렇게 갖다 줘도 바가지를 그냥 코로 튕겨내고 풀 뜯어먹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양들에게 영양 많고 좋은 바른 풀들을 잘 먹이면 다른 인공사료 이런 것들 거들떠 보지도 않듯이 양떼들에게 바른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치면 다른 그런 이단 사상들에 눈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러프지 않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른 말씀을,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러한 잘못된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개걸스럽게 막 먹어대야 합니다 그리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우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참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교회, 모일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은 모임인데 이 성도들의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기능도 있고 섬기는 기능도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능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느냐 말씀을, 바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고 여기에 전념을 하다 보면 이런 이단 사상들이나 독초,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그런 배교와 이단과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사실 뜻하는 건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단이나 배교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오래된 상처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서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을 막 토해내고 발산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해서 없애버려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것을 막 내적 추위에다가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쓴뿌리 독주들은요 다 이런 이단 사상들이나 잘못된 사상들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고 번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이죠 단지 지금 그러한 해석들은 심리학적인 방법을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래된 죄 막 회개하고 또 자기와 같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 막 용서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풀리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 봤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브리서 저자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마지막 곧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곧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애서라고 하면 음행하는 자 또 망령된 자 이렇게 불리는데 아마도 음행하는 자라고 하면 애서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가나한 여인들 눈에 보기 좋은 가나한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또 여러 명을 아내로 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망령된 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이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곧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애서를 살펴보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애서가 저지른 죄라고 하면 그냥 단지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러 산으로 다니고 좋아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특별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배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아예 그냥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애서는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애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고 이 애서의 삶의 패턴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서는요 나중에 올 하나님의 축복보다 당장 눈앞에 나의 배고픔을 달래줄 팥죽 한 그릇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릴 그러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모태신학으로 태어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통 관심이 세속적인 성공, 공부, 사업, 취미생활 이런 데만 엄청 관심을 쏟고 있어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와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래도 내가 못된 신앙이고 매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그 사람은 추워도 자기가 천국 못 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원약 안에 들어오는 할레를 받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 대신에 이삭을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고 떠난 직후에 에서가 돌아왔어요 뒤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동생이 다 축복받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울며 울며 이 나쁜 놈이 나한테 밭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뺏어갔네 막 이러면서 나에게도 남은 축복을 주십시오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축복 못 받죠 더 무서운 것은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버림받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꼬박꼬박 잘 다녔다니까요 황금도 예시 잘 냈어요 11제도 잘 했어요 그냥 지금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저울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어느 곳에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에서는요 영적인 일에는 누구만큼 더 관심이 없었어요 온통 그냥 세상적인 마음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거기에만 열정을 쏟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았어요 사장도 잘 하고 힘 있고 와 막 이러면서 가슴털 자랑하고 막 이렇게 여자들에게 인기 많고 세상적으로 인기 많고 그래도 자기는 한 번도 언약 백성이고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영적인 복을 얻는데 훨씬 더 마음을 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더 쏟아야만 야곱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다 잘하고 야곱이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막 물질적인 욕심도 갖고 온갖 꼼수를 다 써가지고 막 재산을 긁어모으려고 노력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만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추구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처럼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번도 교회에 안 빠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거기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늘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애서와 같은 망령된 자 영적인 일보다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진다면요 교회는 반드시 병들고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서로 살피고 독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여정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은혜에 떨어진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단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없는지 서로 살펴보고 또 우리의 관심이 세속적인 것으로 온통 쏠리지 않도록 더 그 영적인 것들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완전한 마지막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일을 위해서 함께 정진하며 뛰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